구독자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동생 정영진입니다 제가 영진의 집에 놀러왔는데요 갑자기 기똥이 찬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전에 한번 보셨나요? 배달 몰카를 한 번 했거든요 배달원으로 분장을 하고 음식을 갖고 들어와서 제가 먹었거든요 비슷한 느낌으로 냉냉이 강냉이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할 얘기 없어? 가시죠 지금 몇시야? 얘는 제시간에 온적이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없어 전화해보자 어디야? 2층 올라와 맛있는거 사줘야지 강냉이가 올라오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냉이 저는 스펙타클한 경험을 하게 될거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차가 많이 막히도 어쩔수 없는걸 내가 배우고 있어 진짜 차가 막혔어 왜? 엉덩이 한쪽밖에 못앉는 의자잖아 두개를 주던거야 엉덩이 한쪽만앉는게 뭐야 이건 엉덩이 한쪽만앉는게 아니야 그럼 뭔데? 이건 항목만앉는 의자 항목만앉는 의자 항목? 항목만앉는 의자 항목만앉는 의자야 잘한다 운동이 되네 퀘퀘퀘퀘 퀘퀘퀘 비켜 뭘 비켜? 꽂아 나 거기 앉을거야 빨리 비켜 싫다고 나와라 이번엔 죽어도 싫어 하나 둘 둘 둘 반 죽는다 빨리 비켜라 둘 반에 반 안 비킨다고 둘 반에 반 둘 반 차 많이 막혔어? 진짜 많이 막혔어 진짜로? 뭐야? 내 꼴 잠깐만 27초에 가능하거든 잠깐만 오빠 사는거야? 내가? 형 사는거 아니야? 네가 사는거 아니야 형이 사는거잖아 또 나야? 좋았어 당첨 귀찮아 꼴매기 싫어 왜 귀여웠어? 꼴매기 싫다고 물 좀 바꿔 물 닦네 물? 물 물 가져오라고 이상한데 내가 가는게 맞지? 응 가 가? 응 가 가만히 있어 응 응 먹어 먹으라고 먹어 왜 그래 자존심 부리지마 먹어 치는거 하지마 난 그런거 안해 먹어 치지마 먹으라고 죽어지면 왜 하지마 방금 질렴한거 하지 코턱지도 못파? 하지마 그것도 못파 하지마 하지마 이렇게 하지마 나 원래 이렇게 돌아서 코타운 방스타일이야 야 너 뭐 먹을래? 알았어 알았어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네가 죽는거지 추워 뭐 먹을거야? 내가 오늘 너를 맛있는거 사주려고 내가 부른거야 나는 정말 착한 오빠잖아 떡볶이? 내 말은 그냥 생각중이잖아 떡볶이? 너 정말 소박한 아이구나 킹크랩 킹크랩? 그 정도도 안돼? 응 떡볶이를 먹자 네가 시켜 떡볶이 떡볶이 3인분? 2인분 3인분 2인분 여자는 아니야 100인분 100인분 너무 많아 99인분 웃어 웃겨? 웃겨 98인분 이제 그만해 97인분 의심 너 떡볶이 사주는 사람이 있어? 응 많지 거짓말을 지어서 안해? 넌 왕따잖아 아니 나 언니들 많은데? 누구? 희서 지어낸거 같은데? 희선 아니야? 희서야 희서야? 희서 시켰어 눈물 떡볶이 한 명밖에 안 물어봐 안 궁금해? 응 뭐하냐 엄마아빠랑 지금 카톡하고 있는데 나? 그래 응 다시 해 엘진해 엘진다 나 차에 좀 갔다 올게 엄청 보지마 나는 여기를 보고 있는데 네가 핸드폰을 여기다 갖다 놓은거야 네가 먼저 보고 있는데 내가 나중에 이렇게 왔어? 그래 나는 여기를 보고 있는데 네가 핸드폰을 여기로 오니까 그렇지 내가 너의 핸드폰에서 내 눈을 피할 수는 없잖아 내 자유야 내 눈깔이 여기를 보는거야 미친놈인가? 어떻게 핸드폰을 여기다 갖다 놓은거야? 나 엄청 크지 않아 눈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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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럽잖아 응 안어지러운데 여보세요? 차에? 왜? 진짜? 지금 내려갈게 내려갈게 영식이 차에 오라고 해서 뭐? 금방 올거야 빨리 와 빨리 와 금방 올게 배달왔어? 내가 받아놨어 헬멧 헬멧 헬멧을 쓰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 배달을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누구세요? 감사합니다 뭐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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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아저씨 뭐하시는거에요? 지금 여기다 놓으면 어떡해요 뭐하시는거에요? 아저씨 배고파서 그래 아저씨 아저씨 드시면 어떡해요 빨리 나가세요 아저씨 나가세요 드시면 어떡해요 빨리 나가세요 아저씨 나가시라고요 아저씨 놀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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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성공 아저씨 동작들어 안 되겠다 안아줄네 아 아 아 아 질려주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